네 한번 놀아봐야지 야외 오랜만에 엠티 왔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비밀 하나 얘기하라니까 갑시다 아닌데 뭐 얘기하신지 아는데 제가 연습을 못하면 못한 대로?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말을 하고 자 갑니다 우리 왜 연습을 했죠 그걸? 아니 제가 시스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춤이 너무 인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백무늬 부절견이라고요? 아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너무 고정해 아니 이게 안 된다니까 왜 이게 왜 이거 나 구두 좀 신고 하면 안 돼요? 안 돼요 이게 힐이 있어요 그래 구두 구두 신고 나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기 싫은데 아니 어설프게 딱 그렇게 어설프게 신어요 아 이긴다 이거 이게 커졌네 음악! 음악 크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 그만할게요 야! 제발 한거잖아 뭐야 앞에서 봐야지 앞에서 봐야지 최형이랑 최형이랑 오~~ 계속 예약 야 야 예 오~~ 예 이 춤 여기, 여기, 여기! 좋아, 좋아, 좋아! ㅠㅠ 잘한다, 둘이 이렇게 부르는구나! 아, 뭐지? 뭐, 뭐예요? 제발! 유치! 아니, 난, 난 진짜 웃겨. 진짜 웃겨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뭐예요, 뭐예요? 잘하네, 잘하네. 잘하네. 얼마나 잘하네. 야, 이거 2시간. 내 심장, 내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아. 잘하면, 표가 안 나와. 너희들 죽어봐, 뭐 이런 거.